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최민호 조사협과 함께 우리 지역 소비 행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전남 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에 평균 가계 소비 성향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은 각각 광역시, 광역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1,658만 원으로 광역시 평균 1,775만 원보다 낮았고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1인당 개인소득이 1,497만 원으로 광역도 평균인 1,633만 원과는 큰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광주전남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은 타시도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분의 소비로 계산되어지는데 광주와 전남의 평균 소비 성향은 각각 93%, 91%로 전국 평균인 88%보다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전남권 평균 가계 소비 성향이 높은 수준에 보이고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지출 규모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비지출 규모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크진 않지만 소득 규모에 비해서는 지출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가계부채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가계부채의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의 소비 특징을 보면요. 의료비와 자동차 관련 지출 등에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또 어떤 특징들을 보였나요? 네, 소비 행태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남 같은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자동차, 의료보건, 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높았고 반면에 주거비 비중은 낮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지출의 경우 인구당 등록 대수도 많고 자동차 운행률도 높은 편이고요. 또 소형차 등록 비중은 전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주로 이런 점에 기인을 하고 있고요.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이 고령화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주거비 같은 경우는 지출 비중이 낮은 편인데 이는 주로 광주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주택가격이 낮고 임대료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은 낮고 소비만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개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거나 수자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소득이 영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비행태에 관련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또 노령층의 건강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민이 좀 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최민호 조사역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